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니싼 알티마 2.5 테크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드론호기의 15년 12월에 16년 향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 외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이쪽에 살짝 부터치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 범퍼 보실게요 네 범퍼 쪽 쭉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네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네 생활기세 아주 살짝 있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6.3위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밀어보시면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구 1열 2열 또한 없습니다 다음으로 뒷자리 휠 보시면 네 생활기세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뒷쪽도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3위로 9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매우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이쪽 뭐가 묻은 거네요 컨디션 매우 좋네요 도어도 쭉 보시면 네 이쪽에 살짝 붓터치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사이드 밀어보시면 깔끔하고요 보조석 앞쪽 휠도 네 링크 쪽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54,735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네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지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옆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와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도 들어가 있는데요 A필러 쪽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버스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축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매우 깔끔하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기어 밑으로 쭉 보시면 네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습니다 유자 푹신푹신하고 쿠션감 너무 좋고요 그 앞에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요 가운데에는 컵 홀더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 보실게요 네 보시는 것 같이 무이 없는 깨끗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와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얻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을 얻고요 그 앞으로 형과장치의 서스펜션 네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을 볼게요 네 없고요 그 앞으로 형과장치의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네요 이어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매우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엔진 보실 텐데요 쭉 보시면 네 누위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앞쪽도 우측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항계 니싼 알티마 2.5 테크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이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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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